두 번째 참가자, 선하수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귀여워. 네, 아, 시작할까요? 아, 밝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서라주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해피바이러스를 듬뿍 드리러 온 트로트 가수 21살, 선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대박. 예, 질문 안 해주시나요? 구현동화 하시는 거예요, 구현동화? 왜 웃어요? 노래 오늘 뭐 할 거예요? 아, 저 오늘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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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그리물무좋고 잘한다! 전파 좋아! 자, 준비해주세요! 둘 셋 넷. 학창시점들 함께 추웠던 티모탈 장랄둘서 나팔바퀴에 빵집을 누비 추억 속에 사랑이 트리스트 장랄 장랄 장랄이 트리스트 치면서 나팔바퀴에 빵집을 누비 장랄 장랄 장랄이 트리스트 치면서 멍봉 나를 줄은 참아서 상관했던 모든 사례들이 믿지 못할 사례들이 가야! 내일은 메세스로 오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도망하시고 모두들 좋은 운동으로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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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2분적금! 양대준! 못 산다!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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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이 들추면서 난 생창 그녀를 바랐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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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이 들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터질 것만 같으니 잊지 못할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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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하트 올하트 거의 서라수씨의 축하 무대였으며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조영수씨가 깐깐하게 보시거든요 하트를 날려주셨어요 이 노래가 가창력을 보여주기도 애매한 노래고 음이 끊어져서 계속 듣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춤추고 신나는 분위기에서도 본인은 음 하나하나를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비브라트도 다 넣으시고 이런거 봤을때 이분은 집중력도 좋으시고 여러가지로 프로다운 모습이 보여서 끝에 가서 눌리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팀 멤버들 여기 함께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언니들 밖에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선을 저쪽으로 뺏겨버리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까 조영수씨가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서 저도 깜짝 몰랐어요 나이는 어린데 이 무대를 정말 좋아서 노래를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온 하트도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합격입니다